이번 시간은 71페이지의 콘크리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콘크리트라는 것은 여러분들 현장에서 공구리 그래서 이 콘크리트 콘크리트라는 것은 재료가 기본이겠죠 시멘트, 모래, 자갈 이것을 비합해서 물로 비빔해 준 것이 콘크리트라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재료에는 시멘트가 필요하겠죠 시멘트가 필요합니다 시멘트가 바로 교착제죠 바로 결합제의 대표적인 재료예요 나중에 결합제라는 것은 물과 반응해서 재료들을 결합시키는 재료를 결합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시멘트가 바로 결합제가 됩니다 얘가 결합제의 대표적인 재료예요 대표적인 재료죠 이 시멘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멘트는 수화 반응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겠죠 물이 필요한 겁니다 콘크리트는 물이 필요해요 수경성 재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골제가 필요하게 됩니다 골제 골제는 이제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쇄골제, 잔골제인 바로 모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모래를 우리가 잔골제라고 칭합니다 잔골제 또 뭐 가늘새에서 쇄골제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기본적인 잔골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골제인은 자갈 자갈을 우리가 굵은 골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굵은 골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는 기본적인 재료가 이거지만 콘크리트 이제 성질 개선하기 위해서 이 혼화 재료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콘크리트의 성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혼화 재료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혼화 재료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혼화제, 자제, 아이자, 제자인 재료제자하고 그리고 혼화제, 의자, 제자인 약품제자하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콘크리트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멘트 이 시멘트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시멘트 재료는 만들어진 지 아직 200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몇 년 더 있어야 되죠 그래서 1824년에 영국의 조세프 압디난삼이 이 포틀렌트 시멘트를 만들어서 명명을 포틀렌트 시멘트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재 시멘트는 200년이 채 안 된 겁니다 그런데 가거 로마 시대 이럴 때도 보면 콘크리트 없었죠? 시멘트가 있었어요 그때 시멘트하고 현재 시멘트는 조성 성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록에 안 남겨져서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안 된 거죠 그것이 더 오래가요 가거에 현대 것보다 그래서 가거에 그 기록이 삭제됐어요 그때 썼던 게 이렇게 있었으면 더 발절될 수가 있었는데 현대 시멘트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다음에 이 시멘트적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시멘트는 보통 우리가 보통 포틀렌트 시멘트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멘트가 보통 포틀렌트 시멘트를 씁니다 그래서 이 보통 포틀렌트 시멘트는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만들었을 때 재령 28일 기준 잡아서 우리가 측정하는 기준이 바로 보통 포틀렌트 시멘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은 시멘트하고 아까 했죠 물하고의 이 반응을 우리가 수화 반응이다 이렇게 칭했죠 수화 반응이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수화 작용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멘트하고 물하고의 하악 반응을 수화 반응 발생 열이 발생하는 열이 생기는 이 발생 열을 우리가 수화 열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화 열 이렇게 표현한다는 점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을 수화 열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시멘트하고 물하고 반응이 빠르게 발생할수록 열은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멘트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조금 정리하세요 그러면 72페이지 보면 시멘트의 분말도 나와요 이 시멘트는 가루기 때문에 시멘트는 가루죠 그래서 시멘트의 분말도 가루기 때문에 가루들은 분말도로 나타내죠 그러면 분말도가 크다는 것은 시멘트 입자가 미세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멘트의 분말도가 크다는 것은 시멘트 입자가 미세하다 이 겁니다 시멘트 입자 크기가 우리가 미세하다 이렇게 미세할수록 우리가 분말도가 큰 거예요 주의하십시오 분말도가 크다는 것은 시멘트 입자가 크다는 것이 아니다 그 측면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는데 입자가 클수록 미세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입자가 미세해지니까 이제 거기 1번 해놨죠 표면적이 커지는 거예요 표면적이 커지니까 수화반응 수화작용이 있다면 물하고 시멘트와 접촉하는 면적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수화반응 수화작용이 빠른 거예요 빠르게 우리가 반응하면 그때 열이 많이 생겼죠 발열량 발생하는 수화열이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많이 발생하니까 보통 균열 이런 것은 많이 우리가 생기겠죠 균열 발생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조기강도 빠르게 강도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조기강도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 일찍 축구하면 조기축구라고 하죠 그래서 빨리 강도가 나오는 걸 조기강도가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보시면 시공연도라는 단어도 나오죠 시공연도는 쉽게 이겁니다 시공연도라는 것은 콘크리트는 시멘트, 모래, 자갈을 물로 비빔했죠 그러면 콘크리트 타서 할 때 시공의 용이성 시공을 편하게 해서 잘 들어가야지 우리가 그때 시공연도가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좋아진다 그러면 쉽게 묽은 비빔을수록 시공연도가 좋아지는 거 잘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식사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묽을수록 잘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댄밥보다는 친밥 있죠? 친밥보다는 죽이 잘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시공연도가 좋아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콘크리트는 시멘트, 모래, 자갈을 폐합을 해서 우리가 부어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쉽게 부어 넣을 때 시공할 때 얼마나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가 그걸 나타낸 것이 바로 시공연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간단히 일단은 먼저 시멘트의 분말도가 크다는 것은 시멘트 입자 크기가 미세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시멘트의 분말도가 작다는 것은 시멘트 입자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제는 우리가 모래하고 장골제 자갈 굵은 골제를 보통 골제 이렇게 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골제에서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모래는 결과적으로 뭔가 강에서 채취하는 것을 보통 강모래라고 하죠 강모래라 칭하고 그리고 바다에서 내려갔을 때 염분을 받은 것을 보통 바다 모래를 회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통 바다 모래는 염분이 있기 때문에 회사 사용 시는 물로 세척을 해야 돼요 담수로 물로 세척해서 염화물 양양을 일정 이하로 떨어뜨려서 철근을 녹슬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그런데 바다 모래를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철근의 부식을 우리가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바다 모래는 직접 사용하면 안 되고 물로 세척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갈에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보통 강에서 채취한 둥글둥글의 형태를 우리가 강자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갈에는 기본적으로 강에서 채취하는 자갈을 강자갈이라고 표현해요 강자갈이고 그런데 강에서 채취한 자갈을 가지고 공사를 하기에는 강자갈이 너무 부족해요 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너무 많이 지어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암석을 파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깬 자갈 이렇게 표현해요 깬 자갈 그래서 암석을 파쇄해서 만든 걸 깬 자갈을 우리가 세석이라는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깬 자갈, 세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 간략히 좀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혼화재료는 콘크리트 성질 개선을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넣는 재료들이 혼화재료의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시국연도 증가나 공사비 절감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목적에서 혼화재료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이 혼화재가 있고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혼화재 이건 재료재자라겠죠 그리고 이거는 약품재자요 그러면 약품은 많이 넣어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혼화재, I자, Z자는 명심하잖아요 이거는 다량 사용해요 좀 많이 다량 사용하는 것이고 그 반면에 이것은 소량 사용을 해야 돼 적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 우리가 용적 계산 시 포함 여부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용적 계산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용적 계산에 얘는 포함시켜요 그 반면에 이것은 소량 사용하기 때문에 용적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들은 명심해 두실 것이 겁니다 이 재료는 그래서 이 재자가 다 붙어요 의자, Z자, 약품, Z자가 그래서 항상 이 재자가 붙은 것은 의자, Z자 이것은 혼화재, 의자, Z자, 약품, Z자의 개념이 되고 나머지는 이거예요 그럼 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재, 공기연행재다 또는 유동화재다 이렇게 들어가요 유동화재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 재자가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재료를 고르세워내도 충분히 고를 수 있습니다 이 재자가 들어가면 여기 있고 나머지는 이 재료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콘크리트의 재료 중에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살펴봐서 용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오겠구나 그 점을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주 등 언급이 될 용어를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거기 77페이지 보시면 시공연도라고 나오죠 시공연도 영어로 워커빌리티라고 하는 거죠 시공연도 시공연도에 대해서 정리하죠 강도가 크고 내구성 있는 완전한 공이 제작할 수 있는 묽은 정도 바로 시공에 용이성을 시공연도가 묽은 정도죠 시공연도가 묽은 정도죠 시공연도 시공연도가 묽은 정도죠 시공연도가 묽어야지 시공이 용이죠 용이성을 나타낸 것 이것이 시공연도고 영어로 워커빌리티라고 하죠 워커빌리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워커빌리티 자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리고 단위수량이라는 게 나오죠 1번에 단위수량 여기에서 단위라는 것은 콘크리트의 단위를 의미해요 숫자는 물 숫자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단위수량이란 것은 자 콘크리트 비비하죠 콘크리트 1 3제곱에다 비빔할 때 비빔할 때 우리가 사용되는 물의 양이에요 사용되는 물의 양을 우리가 단위수량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위수량 숫자가 물 숫자입니다 그러면 콘크리트는 몇 누베치냐죠 그래서 1 2방메다 그래서 이 단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물이 사용됐냐 이것을 단위수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번에 단위시멘트량이 나오죠 단위시멘트량 그러면 이건 동일합니다 시멘트의 양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1 3제곱에 비빔할 때 사용되는 바로 시멘트의 양인 거냐 시멘트의 양 시멘트의 양을 우리가 단위시멘트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단위수량이다 단위시멘트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단위시멘트 단위수량 앞으로 많이 언급이 될 겁니다 많이 언급이 된다 기준 알아두시고 그래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4번에 보면 이거나죠 골제, 입도, 입형 그래서 입도라는 것은 연속 입도에 나왔죠 분포 그리고 입형은 구형 둥근 형태가 시공연도가 증가되어 나오죠 그럼 연속 입도 분포라는 것은 이거예요 원래 입도라는 개념은 이것이 입도예요 입도는 앞에도 용어는 나오는데 골제의 대소립이 혼합해 있는 정도가 입도예요 원래 입도라는 것은 골제의 크고 대소립이 혼합해 있는 정도를 입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연속 입도라고 했죠 연속 원래 입도가 골제의 대소립이 분포되어 있는 정도가 입도인데 연속은 그 크기가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연속 입도 분포라는 개념은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 크기가 다양한 것이 골고루 있는 게 있죠 이게 연속 입도네 연속적으로 있어야 된다 크기가 다양한 게 이렇게 해서 이것이 연속 입도 분포를 의미하는 겁니다 원래 입도라는 자체가 이야기했죠 골제의 대소 혼합해 있는 정도를 입도라고 했는데 이것을 연속 입도 분포 이렇게 우리가 칭한다는 점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연속 입도 분포 구형은 쉽게 구형이 둥근거예요 구처럼 둥근거예요 그러면 구형 형태가 좋다는 거죠 그러면 자갈에서는 이거 있죠 강자갈하고 깬자갈 세석이 있으면 얘가 구형 강자갈이 구형에 가까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시공연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시면 이거 기억하면 되죠 약 드실 때 알약이 있잖아요 알약으로 드시는데 둥근거 타원형이죠 사각형이나 이런 거 없죠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구형, 둥근 형태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런 용어 단위 수량이다 연속 입도 분포다 단위 시멘트량이다 이런 개념을 좀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두실 거 뭐 이제 이거죠 거기에 페이지 76페이지 물시멘트비 또 물결합제비 이렇게 나와요 자 물시멘트비라는 것은 비를 나타낸 거죠 그러면 분모에다가 시멘트의 중량을 둔 거예요 분모에다가 시멘트의 사용량인 시멘트의 중량을 두고 분자에다가 물의 중량을 나타낸 거죠 이 비를 나타낸 게 이것이 물시멘트비죠 이 비를 나타낸 걸 물시멘트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결합제비는 시멘트 대신에 결합제를 갖다가 총칭해서 분모에 나타낸 거죠 그러면 시멘트도 결합제 종류의 하나죠 그게 가장 발생한 시멘트잖아요 그러면 분모에다가 결합제의 중량을 둔 거예요 결합제의 중량을 두고 분자에다가 물의 중량비를 둔 거 이것이 물결합제비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이걸 많이 썼었어요 물시멘트비가 그런데 최근에 시방서에서는 이걸로 바뀌었죠 물결합제비로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적으로 그런데 교수님 간혹가도 이걸로 아직도 많이 낸다 물시멘트비 물시멘트비나 물결합제비가 크다는 것은 물의 사용량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하십시오 시멘트나 결합제의 중량이 커지는 게 아니다 결합제나 시멘트의 중량이 분모죠 고정식에 놓고 그 위에 분자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커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바로 물의 사용량이 증가된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주 언급되는 용어들이 이런 거다 물시멘트비, 물결합제비, 단위수량, 단위시멘트량 이런 것이 언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개념 간략히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죠 그러면 시공연도, 시공용이성 그러면 다 물은 여러분들이 그죠 물을 많이 넣으면 묽어지죠 그러니까 단위수량 증가하면 재료 분리가 발생하지 않으면 시공연도가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단위시멘트량이 증가되면 여기 넣으면 안 돼요 단위는 콘크리트의 단위예요 그러면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 빔할 때 결과적으로 뭡니까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자갈을 배합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콘크리트 비유할 때 있죠 비유할 때 이때 시멘트의 양이 있거든요 콘크리트 1루베 비비할 때 이때 단위시멘트량이에요 그러면 시멘트량 얘가 증가되면 얘들은 줄어야 돼요 모래와 자갈 그러면 단위시멘트량이 증가된다는 것은 모래 자갈이 줄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1루베 아닙니까 물도 증가한데 시멘트도 증가한데 모래 자갈 다 증가하면 1루베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단위시멘트량이 증가되면 골제량 모래나 자갈은 줄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단위시멘트량이 줄면 모래와 자갈의 양이 골제 양이 는다는 표현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시멘트량이 증가가 되면 얘가 늘면 모래와 자갈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공연도 워커빌리티는 이겁니다 입자가 작은 재료량을 갖다가 증가하죠 그러면 시공연도는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잘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에 잘 넘어가는 재료들은 어떻게 입자가 크다 작다 작은 재료들이죠 크기 잘 들어갑니까 이 맛 한 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면 붉은 재료를 증가하면 시공연도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입자가 아주 작은 재료 양을 증가하면 시공연도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죠 물 적죠 거기 시멘트 입자가 작아내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증가하면 시공연도는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위시멘트량 증가할 때를 많이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주의하십시오 왜 헷갈리는 이런 경우를 예를 들어 생각하면 안 되죠 이 밥그릇을 정해 놓고 여기다가 넣은 걸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간혹가 이런 생각합니다 물에다 옛날 미숫가루 타먹는 걸 가루 타먹는 미숫가루 있죠 그 건강 우리가 다양한 곡식에 갈아서 타먹는 가루 있죠 걸선식 이런 거 생각해요 많이니까 뻑뻑해진데 이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단위시멘트량은 콘크리트 일루 비비화되어서 단위시멘트량이 그래서 단위시멘트량이 증가되면 골제 모래와 자갈의 양이 준다는 것이고 반대로 단위시멘트량을 줄이면 모래와 자갈의 골제 사용량이 증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 우리가 혼돈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런 용어들이 나오니까 조금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저거 나옵니다 8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타설이라는 게 나와요 81페이지 위에서 여섯번째 보면 타설 이 타설이라는 것은 콘크리트 타설은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우리가 타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어넣기를 우리가 탓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탓을 탓을 한다면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우리가 탓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파트는 지금 현재 기초입문과정에서 하는 게 기초적인 것만 먼저 우리가 용어를 알아야 되겠죠 강자갈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게 강자갈인지 보니 광에서 채취한 자갈이 강자갈이다 했죠 그리고 깬자갈 이런 개념 정도를 우리가 먼저 학습을 해야지만 뒤에 가서 원활하게 수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개념을 좀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콘크리트의 기초적인 기초입문과정에서 필요한 용어 위주로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95페이지 철근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